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20일 어항단지에 위치한 자매식당입니다. 영업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저녁 8시. 내부는 상당히 넓고 깔끔합니다. 통장어탕 먹으러 여수 현지인들도 방문하시는 곳인데 장어탕이 좀 더 저렴하지만 당연히 통장어탕으로 주문했습니다. 1인 16,000원으로 금액이 저렴하다고는 볼 수 없네요. 숙주나물, 갓김치, 배추김치, 해초, 멸치볶음, 멍게젓, 깍두기가 나오는 구성이고 밑반찬들 다 맛있긴 한데 특히 멍게젓이 요물입니다. 밥도둑 그 자체죠. 바닷장은 내장과 함께 끓여진 통장어탕, 된장 베이스에 구수하면서 시원한 맛이고 시래기도 많이 들어있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구수한 통장어탕에 다진 마늘 넣어 칼칼하게 먹어도 잘 어울리고 소울충만하게 밥 말아 먹어도 꿀맛이죠. 갓김치, 배추김치 모두 다 맛있다 보니 밥 말아 먹어도 찰떡입니다. 멍게젓에 다진 고추 비벼 먹어도 잘 어울리네요. 부들부들한 장어 살점은 숟가락만 가져다 대도 잘 발라지고 앞내 없이 적당히 기름진 게 정말 맛있습니다. 여수 장어탕 중에 두 손가락에 고피는 자매식당입니다.